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SNS를 통해 검사 독재가 없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받아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이어 그렇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한동훈 위원장님 말장난 그만하자고 한의원장의 발언 태도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한의원장의 발언은 전두환이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두고 나한테 안 당해봤자나라고 했던 섬뜩한 말을 떠오르게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민을 위해야 할 검찰권을 정권 마음대로 남용하고 정적 죽이기와 민주주의 파괴에 쓰고 있는데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끝을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총선의 9호로 줄곧 운동권 청산을 앞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 독재를 청산하자며 맞선 야당을 향해 한층 날이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코미디 같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은 저열한 몰카 공작이지만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친인척을 견제하는 특별감찰관이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은 건 문재인 정부였고 당시 영부인 의혹이 훨씬 많았다고 했습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사퇴를 요구한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봉합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총선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한동훈식 정치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의 꼼수가 현실화하도록 그냥 두는 게 책임 있는 정치냐고 반문했습니다. 당내 특정 후보자를 공개 거명해 낙하산 공천 논란을 일으킨 점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총선 목표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지면 물러나고 이기면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냐고 묻자 그때 생각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수사를 들먹이며 야당 대표를 모욕하더니 김 여사 수사에 있는 모호한 답변으로 도망쳤다며 내로남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우입니다.